꼬마 베베 베베 베베이 베베이 꼬뿌마 우리 잘생긴 베베 세마리 진짜 목이 어서 다쳤어 야생개가 이제 물린거야 뭐야 이거 위험한데 얘네들 하루종일 있어질 수도 없고 우리 베베이 엄마가 너무 좋아 우리 베베이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너무 좋아 대장아 우리 꼬뿌마 대장 잘생긴 대장 쟤네 가방이 재밌나봐 우리 베베이 제끼야 대장해 대장아 아가도 좀 잘생고 있어 야 이놈아 엄마가 가방에서 뭐하는거야 어? 겁쟁이 엄마 것도 없게 엄마가 투하